폭탑 폭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2월의 마지막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아 2월의 마무리 이번 한주 잘 하시면요 2월도 좋을 것이고 다가오는 3월도 더 좋은 기운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으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2021년 2월 마지막주 주간운세 가보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선택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2021년 2월 마지막주고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에요 자 아셨죠?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폭탑 폭탑 2021년 2월의 마지막주입니다 첫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잠시 멈추라는 의미의 타로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자 소녀가 황금의 동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요 타로는 행운인데요 어 직접적으로 돈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 주간 여러분들의 기운을 암시하는 요 가운데에 있는 타로에 어 보시면 뭐 노란거 황금 뭐 동전 뭐 이런거 안보이시죠 예 그러므로 이 행운은 연애 쪽의 행운일 것이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표현해오는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엔 들지 않으실 거예요 눈에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픈 마인드 하시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시고 자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았을 때 무조건 사랑하고 결혼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 인사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것 정도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연애에서 오픈 마인드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사람을 만나고 어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어 뭐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예 많이 많이 나가셔야지 어 벽을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높이 그리고 이상형을 너무 찾으시면 안 되고요 어 조금 부족하고 어 마음에 안 들어도 만나다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친구로 남아 버리셔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 소년이 들고 있는 행운은 제 연애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타로해 요거는요 정신없이 바빠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사제는 냉정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어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제외의 연락은 아니에요 제외의 연락은 이것보다 좀 세야 됩니다 자 이 타로는요 고백은 고백인데 음 자 잠시만요 요 세 장의 타로로요 이게 정말 정말 누페의 고백인지 아니면은 알던 지인들 사이에서 들어오는 고백인지 이 카롱카롱 마카롱 타로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뭔가 연애에서 예 좀 특별하네요 고백 어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자 뜬금포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예 여러분이 전혀 악맙니다 악마 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아 저 사람이 갑자기 불편해요 불편한 고백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정도 말씀드렸으면은 아마 느낌적인 느낌 오셨을 거구요 그거를 피하셔야 돼요 여기 얼굴을 잔뜩 찌뿌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지인이에요 이건 쌩자는 아닙니다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요 그리고 주변에 뭐 어려운 직장 동료라든지 그리고 어 뭐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나한테 고백하면 야 이건 힘들어지는데 그런 뉘앙스를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고백을 피하셔라 제가 말씀드렸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대인관계에서 주의사항입니다 악마니까요 이번 주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모임이나 이런 거 나가지 마시구요 그 다음에 약속 같은 거 두 개 있으면 하나로 줄이세요 그리고 어지간하시면 주말에는 외출하지 마시구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 주에 황금의 동전은 여기 들어있구요 행운이구요 요 주간에 요 가운데 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금전적이라든지 귀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날아가버리는 새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초록색의 타로는 어지간하시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정체를 상징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동굴 안에 숨어있는 동굴에 조그맣게 앉아있는 요 산에 보이시죠 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누군가한테 고민 털어놓지 마시구요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하실 시간이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조언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는요 잠시 멈춤입니다 이건 연애에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날아가버린 새는 손해를 암시하기 때문에 일을 벌리시기보다는 그냥 하시는 거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시는 거에 목표를 두시면 되구요 자 이동수라든지 멀리 가는 거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이번 한 주 보내셔야 돼요 주말에는 특히 외출하지 마시구요 제가 처음에 이성 연애 쪽으로 오픈마인드 그러니까 편하게 그 사람을 좀 상대하고 마음을 받아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타로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악마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거리를 두시고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행운이니까 마음에 들어도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들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요 잠시 멈춤 해주시고 상대방을 지켜보세요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너무 급하게만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이 악마는 금사빠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자 내 사랑의 해답으로 한번 가볼게요 냉정해지셔라 말씀드렸죠 외출의 법 없고 약속 줄이시고 자 금전적으로 너무 투자하지 마시구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을 수도 음 어렵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면 어쩔 수 없죠 뭐 억지로 뭐 할 수도 있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죠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 악마니까 어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괜히 또 어 집착이 나면 이런 걸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이번 한 주입니다 확실하다 자 확실하다 무언가 어 연애도 연애지만 대인관계에서 누페가 들어오는 데요 자 그 누페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이분과 뭐 동업을 하신다거나 비즈니스를 같이 어 넓혀가지 마시구요 시작하지 마시구요 좀 더 지켜보시는 거 어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게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맞아요 제가 한 장의 타로로 자 이 타로입니다 자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구요 변화는 또 변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최대한 신중하게 오랫도록 생각하셔야 되구요 이번 한 주는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지켜보시는 거라는 거 연애 비즈니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 2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선택지구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제가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아 요거 좀 아리까리한데 악마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죽음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 타로는요 여자입니다 그죠 낮을 들고 있고 살벌하죠 죽음입니다 자 요것도 악마하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불을 뿜는 용이 있구요 어딘가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애에서는 제외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힘의 타로에요 연애에서는 제외인데 이 연락이 저는 피하시는 게 좋은 연락이에요 죽음과 불을 뿜는 용이라면 굉장히 강렬하죠 굉장히 강렬하죠 짱남과 썸남이라면 급발진 관계가 급격하게 발전되실 거구요 누패라면 누패 없어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는 연애 감정을 발전시키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영원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한정입니다 이번 주 한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솔로시라면 그냥 일주일만 더 솔로 유지하세요 뭔가 대단한 거 없구요 대단한 거 바라지 마시구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지 절대로 연애 감정이라든지 표현하시지도 마시구요 은근히 뉘앙스 풍기지도 마시구요 SNS나 이런 프로필 이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또 그게 빌미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연락 오고 안 좋아요 짱남과 썸남이라면 급발진 관계가 너무 빨리 발전이 되는데 아 이거는 충동입니다 충동적일 거예요 죽음과 죽음 그리고 불의 뿐은요 아 워워하셔야 합니다 워워 예 그런 계기가 있어도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참으셔야 돼요 관계 발전은 이번 주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제외는 무조건 이번 주에 연락 오실 건데 저는 피하셔라 예 아예 그냥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영외과가 전혀 없고 찔러보기신 연락 그리고 자기가 아쉬워서 하는 연락이구요 어차피 이렇게 두 분이 만나셔봐야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한 주 되셔야 되구요 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어차피 연락 오는 거는 긍정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기다리셨던 그 연락이 오는 거고 뭐 짱남을 썸남도 빨리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 타로는 여기 있습니다 웨딩이라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제가 지금 죽음이라는 요거 아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거는 제가 주간운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을 끝판왕으로 짚어드린 거구요 하지만 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 대인관계가 아니라 특히 연애 쪽에서는요 더 그런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죠 요거는 그런 감정을 쌓아가는 시기가 이번 한 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 사자를 길들이는 힘의 타로라는 요 요 타로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예 뭐 뭐 싸울 수도 있어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 사람과 그 뭐라 그러죠 어 스타일 차이 예 성격 차이가 어 너무 많이 날 수도 있고 예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런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면서 정 드는 거예요 요 힘의 타로가 있으니까 능이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 어 타로는 어 요 대로만 살면은 예 편해요 근데 무미건조합니다 약간은 예 정말 부정적인 거는 싹 피해가면은 그럼 뭐 집에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무미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제가 선택에 맡길게요 어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양보하시고 그리고 뭐 상대방한테 연락이 와도 어 어 크게 뭐 갑자기 제외나 뭐 다시 사랑하는 사이 뭐 다시 사귀고 뭐 그런거 바라지 마시구요 연락오는거 정도에서 의의를 가져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가면은 요거는 완성을 상징하는 월드의 타로인데요 역시 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 돌땡이는요 정체를 상징하는 움직이지 말라는 걸 뜻하구요 자 여기 동굴 안에 숨은 타로는 예 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역시 월말이다 보니까 크게 활동적으로 되시기 보다는 어 이번 한 달 정리하시고 잘 마무리 하셔서 3월로 넘어가는 그런 한 주로 삼으셔야지 크게 이동수 없구요 갑자기 돈 들어온거나 그런거 없구요 그리고 역시 크게 투자를 하신다거나 돈을 뭐 빌려주신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대인관계에 여러분들 뭐 좋은 지인도 이 한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지인이 될 수 있는거에요 자 사람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예 많이 피해 다니셔야겠네요 자 비즈니스에서 어 직장생활 하신다면은 예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구요 9시 출근 뭐 6시 퇴근 뭐 야근 뭐 하셔도 그냥 그려라니 하세요 금요일에 뭐 야근 해도 뭐 그럴 수 있는겁니다 그려라니 하시고 넘어가야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러분만 힘들어요 자 뭔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자영업 하신다면은 어 크게 예 바랄거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 한 주 무사하게 넘어가시는 거에 예 기쁨을 느끼시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자 욕심내지 마시구요 그냥 지나가셔도 충분한 한 주다 왜냐면 요런 좀 부정적인 게 센 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고렇게 고렇게 좀 무사하게 예 한 주 가는 것도 정말 어 감지덕대한 일이겠죠 뭐 그럴 때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조용히 지내시라는 거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아셨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감정표현을 해오는 사람들 너무 빨리 판단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뭐 지뢰 짐작하지 마시구요 연락이 왔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연락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불을 뿜는 용이에요 연락은 올 거지만 자 일단 지켜보세요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라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집중해서 이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죠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조용히 지나가는 한 주 뭐 그 정도만 돼도 예 뭐 베리 나이스 땡큐구요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제가 요거 맞다 웨딩 보여드렸죠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구요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모음을 상징하는 광대의 타로구요 예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이기 때문에 위기이면서 기회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되겠네요 뭔가 연락은 오는데 영양가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기이면서 기회 이번 한 주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2021년의 2월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구요 음 어느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여기 눈동자 보이시나요 요거 여사제 타로라고 합니다 여사제 눈동자 이리저리 재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걱정도 많은 여러분들이에요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황금의 동전을 끌어안는 사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섹슈얼 타로 라고 합니다 조금 야한 19금 타로죠 요거는 월드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은 일단 끝난거에요 황금 황금 동전과 여기 월드 완성이라면 일단 끝났는데 제가 조금 불안한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창이 창끝이 먹잇감을 사슴을 노리고 있죠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나무 또 여기 이렇게 부글치고 큰 얼굴이 있습니다 요 세장의 타로는요 어 내 안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뭐 안하려고 하는 마음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 복잡한거 싫고 다 피해가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날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연애에서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는 그냥 행운이 나한테 막 펼쳐져서 일합천금이 막 들어오고 로또 맞고 그런거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어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뭐 이번 한주에서 너무 안움직이려고 하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십니다 그리고요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여러분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번주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컨디션도 안좋고 그러실거에요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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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이건 주간음세니까 제가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구요 그렇죠 이번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피해 있고 싶고 뛰어들고 쉽지 않은 그런 한주 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흐름에 맡기십시오 흐름에 여기 계약이라는 로메스엔젤라 타로에서 계약이에요 이 타로가 나오면요 연회도 문제없습니다 자 흐름에 맡기라는 말씀 황금동전 쥐고 있고 여기 월드의 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 이걸 뭐 내가 뭐 불안하기도 하고 어 그쵸 근데요 그런거는 때로는 예 상대방이 나를 좀 압박을 해야 돼요 어 누가 시키는거 하는것도 크게 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 주때 없는거 아니구요 그리고 끌려가는게 아니에요 그냥 이번 한주는요 끌려가는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 남들이 어 하라고 그러는거 하고요 뭐 비즈니스 뭐 직장 다니신다면 뭐 시키는일 그죠 머리쓰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일 하고 어 그리고 자영업하신다면 좀 귀찮아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주에 하시면은 일이 더 커집니다 그냥 이번주에 해결 보셔야 돼요 자 대인관계에서도 등 떠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텐데 어 그거 어 여러분들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면 뭐 갑자기 뭐 몇 백을 몇 천을 투자해라 빌려줘라 이건 안되겠죠 그런거 아니고 좀 하기 싫은게 있어도 하셔야 된다는 예 고런 말씀 드릴게요 대인관계 비즈니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끌어주는 사람 있죠 등 떠밀리는 등 떠밀어주는 사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따라가세요 자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귀찮은데 만나기 싫은데 굳이 약속을 잡고 만나자 그러고 예 막 그럴거에요 그거 그냥 예 이번주에 가만히 계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 고민이 더 독이 됩니다 예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가라는 그런 한주가 있을거구요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가면 좀 아까우니까 예 뭔가 움직여라는 한주가 있는데 이번은 여러분들이 좀 귀찮고 어 하기 싫어서 좋은 기운 많이 놓치는게 이번 한주입니다 그냥 어지간하시다면은 남들이 시키는거 못 이기는 척 예 그냥 그거 해주시면 예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움직이려고 아예 생각조차 안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거에요 눈만 높아요 아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걸 할 수 없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연애든 비즈니스든 뛰어들지 않겠다 자 그러나 100% 완벽하고 100% 성공하는 일은 없는거에요 해봐야 아는거고 예 고것도 고거지만 이 타로의 지금 문제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어 나쁜말로 하자면 입만 입만 앞서고 예 행동하지 않는다 남들이 시키는거 조용히 하세요 묵묵하게 성실함 예 자 여기 내사랑이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평균한 80한 5점 되는거니까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래요 예 뭔가 대단한거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만나기도 좀 귀찮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자 이겁니다 내 인생의 해답 아마도 그죠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 너무 좀 확신이 없어요 확신 확신이 없을때는 예 그냥 묵묵히 하던거 아시고 요럴때는 조금 휩쓸려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꼭 이유가 있어야지 몸이 움직이는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될일을 하는거에요 자 요겁니다 자 감정을 상징하는 여왕의 타로구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그냥 뱅글뱅글뱅글 계속 도돌이표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몸을 움직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무언가 작은거라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행동하는데 이번안주 요거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황금의 동전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좋은기운 다 가져갈 수 있다 아셨죠 응원드릴게요 폭타 폭타 2월의 마지막주구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로로 오픈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2월의 마지막주 그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구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타로가 있습니다 저는 요건데요 여러분들은 요기서 잠시 멈춤 마시고 한번 보세요 어느 타로가 가장 눈에 어 먼저 들어오시나요 자 어떤 타로죠 저는 요거에요 요거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타로입니다 어 제가 한줄로 이번 한주 여러분들을 요약하자면 자 하고 후회하실래요 아니면 안하고 후회하실래요 예 후회하는건 똑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번 한주에요 왜 후회하게 되느냐 일단은 행동을 하셨을 경우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해요 그리고 너무 충동적이세요 욕심이 많으시고 눈높이가 높으시구요 예 자 모든걸 다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어 손에 넣어야만 만족하시기 때문에 하고도 좀 후회되실거에요 이거를 조금 비즈니스로 확대하시 해석하자면 비즈니스 하시면요 일은 잘되요 일은 잘되는데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전차구 요렇게 욕심이라면 여러분들이 예 주장하시고 지금 해오신 일에서 추진력있게 잘 밀고 나가고 계세요 근데 그뿐이에요 뭔가 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무 자기 만족 자기 흥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건 아닌지 자 일을 한다는건 어차피 능률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요 돈이 안들어오면 그건 다시 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거에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겁니다 어 돈이 내가 주거라고 일을 했는데 어 내 주머니에 돈은 없고 자기 만족 내 보람만 쌓여간다 그러면은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거에요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 자영업 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충동적이고 예 너무 열심히 하고 예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 예 다 필요 없고 돈을 조금 안들어와요 돈 좀 부족합니다 그게 이번주에요 자 이럴때는요 일을 하시는걸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사람들 내가 사람을 잃고 있지 않는지 왜냐면 금전적인 이익이 들어오는 데는 어차피 사람도 중요합니다 첫번째 두번째는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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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신적인거에만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보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자체에 너무 맞추고 있는거에요 그게 아니에요 조금은 그래도 돈에 맞춰주셔야 되구요 자 그리고 연회쪽으로 갈까요 여기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가 있어요 여자의 눈동자에 앞에 자 이렇게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 별게 없다라는 의미의 피스 평화의 타로인데요 중요한거 여기 같이 나란히 놓여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지라는 의미에요 어 만약에 어딘가 연락할 때가 있으시고 뭐 제외를 바라고 계시고 짱남과 썸남 뭐 있으시다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누폐가 나타난다면 예 망설이지 마시구요 자 먼저 움직이세요 먼저 얘기하시고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지만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한주에 움직여 놓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대답한다거나 무언가 관계 발전이 크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놔야 돼요 뭔가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그리고 호감을 좀 표현한다거나 뭐 그런걸 해야 돼요 나중에 득이 될 테니까 It's time to nice 지금이 최고라는 거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결과는 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겠지만 노인의 타로 멈추시면 안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평균 한 90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시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뭐 크게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귀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고 짱남과 썬남 그리고 연애 뭐 뉴패 굳이 뭐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나름 괜찮은 한주 되실 거예요 항상 뭐 돈이 들어오고 뭐 갑자기 뭐 재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좋은 한주 인게 아니에요 요거는요 90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 나쁘지 않게 다 결과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금전적인 것도 뭐 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받아야 할 돈이냐 들어와야 할 돈은 무리없이 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거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지만 저 일단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학생이시라면은 그럼 뭐 그냥 이번주 그냥 하던 거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직장인 나 뭐 별거 없다 그냥 맨날 일하는 거 똑같이 그러신다면은 대인관계에서 열받지 마시고 조금은 손해보셔도 그냥 그대로 묵묵히 넘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감정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평균적인 한 주 되실 거예요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신을 표현하라 그죠 자신을 표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선택 자신을 표현하라고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잠시만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마라 그죠 급하게 초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급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이상적인 것 사람 잃고 돈도 잃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보람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게 시진 않는지 좀 더 냉정할 필요 있고 초심을 잃지 마세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태양입니다 태양 제가 단원컨대 여러분들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조금은 우당탕탕 해도 우당탕탕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답답하고 내가 기대처럼 안 돼요 욕심은 큰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고군분투 하시는 게 분명히 태양이니까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는 거 이번 한 주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탑 복탑 좋은 결계를 tej